정확하지, 뭐. 뭐 키가 거의 똑같네요, 여섯 명이. 예, 굉장하죠? 네. 필리핀 공연 전통 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5년. 더 되신 분? 5년 더 되신 분? 한국어지? 몇 년? 아니 그러니까 더 된 사람으로 갔는데. 5년 좀. 아 5년. 최근에 결혼하신 분이 누군가요? 몇 년 됐어요? 1년 여기는. 이번 달 8개월. 이번 달 8개월. 예. 한국어지 얼마 정말 안 됐네. 남편분은 어디 있어요? 남편분. 회사에 있어요? 8개월 됐으면 응원할 법도 안 돼. 네. 혹시 여기 응원당 오신 분도 있어요? 가족들. 누가 왔나요? 가족들. 가족 어디? 어디? 형님. 형님 왔어요? 형님 어디? 형님 어딨어? 형님. 형. 아 거기가 형님이라고 둘이. 한 집으로 시집 오신 거예요? 아 같이. 어우 좋다. 우리 전주. 이거 다 전통으로 필리핀에서 공수해온 겁니까? 아 이분들 일단 이 점수가 좀 높을 것 같아요. 필리핀에서 직접 공수해온 옷들이고. 어 느낌 자체가 맨발로 했기 때문에. 어 굉장합니다. 굉장히 예의가 있어요. 예. 감사합니다. 우리 전주였습니다. 인사드릴게요. 자렷! 형님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잘해주세요. 네.